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4장 에스더 4장 16절 에스더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여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결단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약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페르시아 시대에 아수로의 왕 때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이 바벨론이 아수를 무너뜨리고 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다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 죽고 이 페르시아의 그린데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물었더니죠 그 페르시아의 초대 왕 고레스가 이제 다 돌려보내죠 각자의 종교를 허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죠 에레미아 예언대로 70년 노예 생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다 돌아와야 되는데 대부분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조금밖에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 흩어져 사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 한 70년 살았더니 이제 자리도 잡고 그래서 그 모든 재산을 버리고 오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시원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많이 못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 재산들이 다 있으니까 안 돌아와서 하나님의 돌아온다는 그 약속도 조금밖에 안 지켜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에 고레스 왕, 그 다음에 다리오 왕, 그 다음에 아수레 왕 이 아수레 왕 때 이 에스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 안 돌아오고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제 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지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의 하만 장군이 이 모르더게가 자기를 경배하고 그걸 안 하니까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하나 죽이기는 양이 안 차 저놈이 속한 민족을 다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유대민족이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지금 다 이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어 있는 거죠 그때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이니까 그전에는 바벨론이었고 그래서 저 유대민족을 아주 삭살이 해야 되겠다 다 죽여야 되겠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아주 600만 살상하고 다 없애려고 한 것처럼 하만이 꼭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민족이 다 죽게 되었어요 이 모르더게가 왕후의 에스드에게 이 사실을 다 알리게 된 거예요 이 왕후가 모르더게가 모르더게의 조카가 왕후잖아요 에스드잖아요 그래서 너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우리를 구해라 너가 가만히 잠잠히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겠지만 너와 너의 가족은 다 멸망하리라 그래서 에스드가 결심을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왕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은데 나아가면 폐위가 되든지 죽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드 이전에 왕후 왓스디도 폐위가 됐거든요 이번에도 폐위가 될 수가 있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나라가 다 민족이 다 멸절하게 되었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이 올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순교신앙 일사각오신앙 성교에 보면 순교자들이 많이 나와요 순교의 신앙이 구약에도 다 순교해요 초반부터 순교해요 아벨이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마지막까지 성전 뜨래에서 죽임을 당한 제사장 스가래의 피까지 다 순교의 피로 점철되어 있어요 신약도 그래요 신약은 예수님부터 순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복음을 위해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스대반이었어요 집사님 오늘 날 말하면 장노님이에요 그리고 열두 제자들이 요한 빼고는 다 순교를 안 요한은 어머님 성모 마리아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순교해요 바울도 다 순교해요 초대교회 다 순교해요 로마시대 초대교회 로마시대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300년 동안 10대 황제들이 계속 죽이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이 죽으면 10명이 믿게 되고 10명이 죽으면 100명이 믿게 되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죽음도 초월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이 쭉 많이 임하셔서 죽음도 초월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렇게 죽이는데도 더 믿는 자가 많아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죽음도 아무 것이 아니 되는 거예요 죽음도 다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다 처음에는 순교의 피가 흐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기들하고 다르니까 이 귀신을 섬기고 우상 섬기고 고사 지내고 사람을 왕이라 그러고 황제를 왕이라 그러고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영이 다르고 날짜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는 곳이 다르고 먹는 것이 다르고 왕이 다르고 하나님이 다르고 로마 황제가 하나님인데 자꾸 예수가 왕이라 그러고 예수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복음이 처음 들어가면 다 피팍을 받고 순교를 당해요 안 믿는 집안에서 내가 혼자 예수를 믿게 되면 온 가족이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죽이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천주교가 먼저 들어온 거죠 그 당시에는 다 천주교니까 그래 와서 유교시대보다 대원군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가 선교사들이 왔을 때 첫 번째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 영국 선교사 27살 때 선교를 당해요 저는 그 상선을 타고 중국에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거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대동강 그 백사장에서 전도도 한 번 못해보고 잡혀가지고 관군들에 의해서 참수를 당합니다 붉은 피를 그 백사장에 다 물들이게 되는 거죠 그쪽으로 가면서 성경을 던져준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한국말 조선말 배워가지고 예수 예수 그런데 그 성경 주워가지고 집에 가서 도배한 벽지한 붙이고 도배한 그 사람부터 예수 믿게 되고 거기서부터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그 다음부터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많이 선교를 해요 서울 양아진에 가면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젊은 선교사들이 묘지가 어린아이의 묘지도 많아요 와서 병들어 죽고 보금이 처음에 들어올 때 그렇게 많이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면서 일제시대에 또 많이 순교를 당하는 신사참배 거부하기 위해서 교호인들 외에는 성령 받은 자들 외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할 자가 없어요 신사참배 거부하면서 감옥 가고 죽고 주기철 목사님 그때 일사각오에 그런 설교를 하면서 순교를 해요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주님은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나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리요 나는 일사의 각오와 다짐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풀의 꽃같이 시들어 떨어질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더럽게 무릎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각오와 다짐과 정절을 지켜나갑시다 다만 나에게 일사각오의 결의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퍼럽고 백합파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몸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서 주님 잔에 들여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1세 시대 때 많은 주의종들과 성경받은 성도들이 순교를 했어요 그 다음 6.25 시대 더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났어요 더 많은 교회를 파괴했어요 유명한 사랑의 원자탄 손양훈 목사님 순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서 보금이 들어가면 핍박받고 성교의 피가 흘려집니다 오늘 우리 집회에 이영열 성교사님 오셨는데 인도 성교사님 인도에서 성교는 이영열 성교사님 우리 사도행전 성교회 하고 같이 협력해서 연합해서 인도 성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 가서 전도해서 인도 청년들을 많이 구원해서 그래서 예배당을 세우기 시작해서 지금도 우리 이영열 성교사님은 인도 오지에 다니면서 성교를 거기는 호랑이도 나온대 지금도 그런데 다니면 가서 보금을 전화 작년까지만 해도 차가 없어가지고 그런 데를 가려면 그 가는 기차를 타고 매달려서 이렇게 몇 시간씩 간대요 네 시간씩 그래서 떨어져 죽기도 하는데 차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기도해서 작년에 우리가 차를 하나 마련해줬어요 그런데 그전에 인도에 가서 처음에 청년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예배당을 세워나가는데 힌두교 청년들이 때거지로 몰려와서 중단해라 경고한다 아니면 다음에 와서는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있는 몇몇 청년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성교사님은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때 이용일 성교사님이 나는 죽을 거다 너희는 두려우면 도망가라 그랬더니 청년들이 거기서 용기를 얻고 우리도 같이 성교사님하고 죽겠습니다 그래서 그 힌두교 청년들이 이 교회를 터치 못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이놈들 떠나가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얼마나 성교가 많은지 몰라요 목숨을 가려야 돼요 목숨을 복음을 지키려면 천국 가려면 그게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이 순교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영혼 구원이 그저 말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도 하고 노방 전도도 하고 축구 전도도 하고 전도지도 뿌리고 믿든지 안 믿든지 외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영혼 구원은 말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순교의 필요를 해야 되는 순교의 특히 가족 구원은 그래요 가족 구원은 그냥 말 한마디로 자녀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 마귀가 온 가족을 목덜미를 꽉 잡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귀신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들을 통해서 절대로 예수 못 믿게 비팍하다가 안 되면 절대로 자기들은 전다하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자녀들을 구원하려면 구원받은 엄마가 순교의 필요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로 자녀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니까 예수 안 믿는 내 아들은 오늘 죽으면 지옥 가서 영원히 영원히 억만 년이 아니라 백억만 년이 아니라 영원히 영원히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찌들한 곳에서 영원히 영원히 비명 질려야 하는 그곳으로 가니까 구원해야지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엄마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니까 목숨 바쳐서 순교하고 지옥 갈 자녀들 구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 그냥 말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순교의 필요 이 순교의 필요를 흘릴 때 부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고 우리 기독교의 역사인 거예요 이 순교의 피로 통해서 큰 부응이 일어나 우리나라도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큰 부응이 일어나 순교의 피가 많이 흘러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그 순교관에 가면 큰 사진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토마스 성교사 대동강변에서 성경 던져 죽은 27살에 젊은 성교사 그 토마스 성교사 쫙 있고 그 옆에는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레안 목사 200만 명 집회할 때 그 사진이 그리고 그 가운데 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석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석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이라 이 순교의 필요를 통해서 내가 우리나라를 보면 경상도는 보금화율이 낮아요 10% 밑쪽이에요 그러면 불교도 강하고 그것도 바닷가고 하여튼 그쪽에는 경상도 쪽에는 보금화가 약해요 이 호남 전라도와 서울이 보금화가 강해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성교사들이 와서 호남 쪽에서 순교를 많이 했어요 또 초창기 신앙인들이 호남 성도들이 순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경상보다 배회는 더 교인들이 많아요 순교의 피가 아니면 이런 구원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은 교회가 더 이상 부흥이 안 돼요 왜냐하면 순교의 신앙이 없어요 다 신앙들이 나약해져서 그냥 비겁하고 세속적이고 하나님 이름 불러가지고 자기 잘 먹고 육신의 영단을 바라보고 그런데만 아주 모든 초점이 맞춰있는 그래서 어쩌든지 내가 편안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민다면서도 돈을 더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순교의 신앙이 없어요 십자가 붙잡고 내 십자가를 치고 주님 따라가는 그런 게 없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어쩌든지 당에서 내가 좀 편안하게 성공하고 잘 먹고 그런 쪽에만 관심 그러니까 나도 죽고 가정도 죽고 교회도 죽고 이 나라도 죽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를 살리려면 가정을 살리려면 교회를 살리려면 순교의 신앙 일사각의 신앙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순교 신앙으로 나아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어차피 한 번은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불륜과 이런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깡패 두목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단 교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공상혁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병으로 죽고 침해하다가 죽고 여러분 우리는 기왕 죽는 거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기를 죄의 이름으로 죽어나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으면 영광이지 어차피 죽을 거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예배도 그냥 드리지 말고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목숨을 내가 사는 존재와 이유가 목적이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성령이 많은 예배 주의 음성이 들리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맥체인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이분이 성도들하고 성지 순례하면서 광야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인도하는 아랍인이 빨리 가는 거예요 더우니까 빨리 빨리 가자고 그런데 그날이 주일날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토요일날 안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맥체인 목사님은 성도들하고 주일 예배 시간인데 그냥 지나가려고 하니까 그 뜨거운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광야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 하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토요일날 예배해도 되는데 저녁때 그냥 가서 숙소에 가서 해도 되는데 그 예배 시간이라고 말이지 그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고 목숨을 바치는 거죠 우리는 성교적인 신앙으로 헌금을 하더라도 성교적인 신앙으로 막달라 마리아처럼 자기의 평생 모은 향유옥합을 예수님 발에 깨뜨리고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딱 그 발을 닦으시고 서울 영락교에 한경직 목사님 그 이북에서 넘어와서 영락교를 세우고 교인들이 자꾸 많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당을 만들으라고 했어요 교회를 건축하라고 했어요 예배당을 건축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걸 교인들에게 광고했어요 그때 다 먹을 것도 없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때는 다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대시대인데 그런데 광고를 해서 우리 예배당을 지읍시다 그리고 헌금을 하세요 지금부터 딱 10일 동안 먹을 양식만 놔두고 재산 다 바치세요 그랬더니 교인 절반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교인들 중에 절반이 실제로 10일 양식만 놔두고 10일 양식만 놔두고 다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영락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30여 명이 10일 양식 놔두고 다 재산 바치고 그런데 그들이 한국 100대 기업에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이 헌금하는 것도 이렇게 다 목숨을 바쳐서 전도도 목숨 바치지 않아 주한장르 교회 가면 그 인천 가는 쪽의 주한에 나겸일 목사님 그 교회가 수만 명이에요 거기에 전도왕이 안강자 권사님 안강자 권사님은 목숨 바쳐 전도하는 사람 지금 20년째 전도왕이에요 20년째 전도왕 지금까지 7만 명을 교회로 데리고 온 거예요 안강자 이름으로 등록해가지고 7만 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20년 동안 7만 명 데리고 오면 1년에 한 3,500명은 데리고 와야 돼요 한 달에 한 300명은 데리고 와야 돼요 한 주에 한 100명 가까이 데리고 와야 돼요 우리는 1년 가도 한 명 데리고 오기 힘든데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전도하니까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이 아들이 전도 못하게 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깡패짓하고 그런데 결국은 그 아들이 회귀하고 성령 받고 지금 신학교 갔어요 목숨 바쳐 전도하는 거예요 이 안강자 권사님은 20년째 그래서 그 역량으로 인해서 그 교회에 얼마나 전도왕들이 많은지 몰라 그래서 그 교회는 나겸일 목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설교 못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 당시에는 더 못했지 한참 부엉하고 젊을 때는 정말 설교를 못했지 그런데 안강자 권사님이 7만 명이나 데려오고 전도왕들이 생겨나니까 그 교회는 목사님은 설교는 하나도 못하는데도 수만 명의 교회인데 수만 전도도 목숨 받잖아요 우리는 그런 순교의 신앙이 필요해요 기도도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신앙을 가지고 기도다 죽으리라 금식하다 죽으리라 그런 순교의 신앙으로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주사파가 권력을 잡고 이 교회를 이제 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앞세워가지고 아직 교회를 말살하는 거예요 이 나라 정부가 민주당이 오직 동성애 이걸 알거든 동성애가 법으로 통과되면 기독교 없어진다는 거 알거든 유럽이 그랬거든 유럽이 기독교인 거 60%에서 90% 영국이 동성애 법 통과되고 단 한 세대만의 1% 이하로 이런 대형 큰 교회, 더 큰 대형 교회 다 없어져 버립니다 30년 만에 그걸 아니까 이 정부가 이 마귀가 이들을 주사파를 세워가지고 한국이 기독교를 아주 말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선교 못하도록 한국이 세계선교 제일 많이 하거든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말살되기 일보 직전인데도 많은 교회들이 모르는 거예요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 입도 뻥끗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없어질 판인데 신앙이 없어질 판 다 지옥 갈 판인데 동생의 법이 통과될 위기인데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어째 되겠지 그리고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정치 이야기 하지 말아간다 교인들 떠날까 싶어가지고 이게 왜 정치 이야기냐고 목숨에 대한 이야기지 지옥에 대한 이야기지 신앙에 대한 이야기지 보금에 대한 이야기지 교회에 대한 이야기지 이 주사빠가 기독교를 말살하러 가는데 내 어머니를 성폭행하고 난도질하고 죽이는데 이게 왜 정치 이야기냐고 생명에 대한 이야기지 영생에 대한 이야기지 그런데도 한마디도 안 해도 말하면 정부에서 세금 조사 들어오거든 그럼 이전까지 왔던 관행들은 다 불법이야 다 감옥이야 감옥 갈까 싶어가지고 교인들 떠날까 싶어서 지금 배에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오는데 내 칸에는 지금 물이 안 든다고 이따물고 있어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어디 있냐고 그런 비급한 목사들이 어디 있냐고 진료를 말하고 사실을 말하고 어머니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천국 가는 것을 지켜야지 잠시 잠깐 후에 다 없어질 텐데 그게 왜 그러냐 악령에 덮어서 해가지고 지 죽을 줄 모르고 지금 당장 먹고 살만하니까 내 교회는 돈 나오니까 어쩌든지 사람들 잘 구슬러서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사람 눈치 보고 전형적인 부패한 유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예레미야 시대, 이사야 시대처럼 다 그렇게 부패하고 있는 그런데 이 광주 안디옥 교회 저는 정말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 광주 한복판에서 이 주사바 정부 털렸다고 동성이 하면 안 된다고 이 목숨 바쳐서 이런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부산에서도 이렇게 설교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교인들 나갈까 싶어가지고 괜찮다, 괜찮다 평화다, 평화다 정치적으로 정치 설교하지 마라 이게 정치 설교냐고 지금 교회가 없어지는데 다 지옥 갈 파인데 유럽처럼 될 텐데 서울도 마찬가지 서울의 가장 큰 교회 김정은이가 와야 된다고 그러고 그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여러분 아니, 목사가 감옥 가야지 목사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해야지 어디 지가 살려고 거짓말하고 거짓말하고 사람들 속이고 눈 가리고 진리를 말하지 않고 쉬쉬하고 있고 그 죄값을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이 순교의 신앙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목사가 당연히 감옥 가야지 복음을 위해서 당연히 순교해야지 특별히 우리는 이 기도에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광주 안디옥 교회도 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사도행전 순교에도 기도를 많이 해요 일주일에 3번씩 산에 올라가서 저녁 7시 반에 올라가서 11시에 내려오고 또 철회하는 사람은 계속 철회하고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 시간 기도하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순교는 일주일에 4번 모여요 그래서 막 죽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철학 기도하고 목숨 바쳐야 돼요 저도 철학 기도는 잘못했는데 우리 저 아브라 목사님이 1월 1일 날 국가금식기도 대성익을 해야 되는데 막 철학 기도하더라고요 대표만 하면 되지 내까지 뭐 하겠나 싶어가지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내 목 철학 아이고 나는 철학 못합니다 나 금식도 못하고 철학도 못하고 나 철학하면 죽는다고 아니 목사님 죽으세요 목사님 죽어야 이 나라가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이 확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철학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요즘은 얼마나 철학을 잘하는지 일주일에 5일 이상은 철학을 해요 그것도 안 자려고 새벽 4시까지 철학하고 그 다음에 4시에 내가 또 기도원에서 설교하거든요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 정도 자도 깨우나 한 거예요 많이 잘 때나 적게 잘 때나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지금은 전쟁이에요 전쟁 이 마귀가 주사바정을 세워서 이걸 말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일사 가고 일사 가고 순교신앙 순교신앙 죽으면 죽으리다 예스드 신앙 예스드 신앙 안 그러면 이길 수가 없어요 공산혁명하는 사람들 또 이 주사바 정권도 지금 우리나라를 혁명시키거든요 사회주의 쪽으로 지금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아니 공산주의자들도 목숨을 바치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사람들이 당연히 목숨 바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사 가고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일사 가고의 신앙을 가지려면 첫째는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을 죽으면 죽으리라 예스드처럼 신앙은 결단이에요 결단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 할 때 결단하고 바치는 거예요 다니엘도 지금 하나님 성기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알면서도 결단하는 거예요 죽으리라 하고 기도하고 사자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도 3차 전도에 마칠 점에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 가면 결박이 있다고 환란이 있다고 성령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준다고 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결단하는 거예요 나도 안다 환란과 결박이 기다린 줄 그렇지만 복음을 위해서 나는 간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받은 사명 곧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단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결단이에요 결단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순교 신앙 일사각오 신앙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도 결단하면서 순교 신앙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사각오 순교 신앙을 가지려면 지금 맡은 일에 결단해야 돼 지금 맡은 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순교를 결단해야 되는 일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줄을 섬기고 일하는 이 모든 일에 순교를 결단해야 돼요 하찮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어릴 때 양을 칠 때 목동일 때 양들이 맹수들에게 잡혀가요 그때 다윗이 목숨 받쳐 사워요 그래서 물멧돌 던지고 물멧돌 명사수가 돼요 명사수 명수들이 눈을 맞추고 이 급소를 맞추고 이마를 맞추고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수들이 돈을 맞고 잠시 기절했을 때 가서 뺏어오고 목숨 받치는 거거든 큰 고민돼 잠시 기절했는데 그러면 정신차에서 일어나면 다윗까지 죽는 거예요 어린 다윗이 그런데 목숨 받쳐 하는 거예요 그건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양 한 마리 그냥 죽게 놔두지 자기 목숨이 귀한데 이 다윗은 앞으로 큰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그렇게 무모하게 양 한 마리 구하겠다고 맹수들하고 목숨 받쳐 사오고 그게 우리 인간적으로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합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된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선교회 거제도에 계시는 목사님 그분이 이제 거제도에서 우리 부산까지 한 6개월을 목숨 받쳐 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제도 가서 거제도에서도 산기도 만들었어요 어제 우리 서혜생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대구에서 우리가 그 집회하고 대구에서 또 산기도 만들어요 산기도가 만들어진 그 양 요샘 목사님 그 제도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설교할 때 내가 덜고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는 교인들이 암으로 걸려서 죽어가든지 이러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대요 하나님 저 암을 나에게 주시고 우리 저 성도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대요 그 말 듣고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나는 그냥 기도해줬지 그렇게까지 저걸 나한테 주고 저걸 고쳐달라 그러는 기도는 못했어 교행 뭐 어쩔 수 없지 하나님 뜻이면 죽어야지 그리고 나는 앞으로 큰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앞으로 내가 주의 종으로서 지금 많은 성도들 그렇게 인도해야 되는데 아이고 뭐 할 수 없지 뭐 저렇게 또 저 교회는 저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다 아 그래 생각했지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이제는 이게 많이 준비가 돼요 이제는 완전히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양심에 부끄럼 없이 하나님 저 성도의 그 고난을 나에게 주시고 그 죽음을 나에게 주시고 저를 데려가시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어요 지금 맡은 일에 순교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어요 몸사리고 뭐 계산하고 꼼수 부리고 장깨 부리고 미래는 없어요 미래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설 수가 없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작은 일에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신할 때도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목숨 바쳐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미래도 있고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순교신앙은 지금 내 맡은 작은 일에 순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안 알아줘도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순교신앙으로 승리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아무리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겠습니다 해도 막상 칼이 목에 들어오면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다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제일 먼저 부인하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신을 박효진 장르님 그 사형수들 간수 그 간장에 들어오면 이 사형 집행하는 날 보면 그 깡패들이 그 살인마들이 끌려 나오면서 정신을 잃어버린다 다리에 힘이 다 풀려가지고 질질 끌려 나온다는 거예요 횡설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성교하겠다 일사각으로 가지지만 막상 칼이 목에 들어오면 마 정신을 잃어버려요 횡설수술을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살 길을 찾는 거예요 본능적이에요 그래서 성님 충만을 받아요 이게 죽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단 한 마리 잡는 것도 쉽지 않아요 또 힘들어 개 한 마리 잡는 것도 쉽지 않아요 힘들어 어떤 사람이 개를 잡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뜨거운 물이 넣었더니 벌떡 살아나가지고 온 천체를 뛰어다니 이게 죽는다는 게 죽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사람 죽여봤어요 보통 악령이 안 쓰이면 사람 못 죽여 못 죽여 얼마나 악령이 강해야 사람을 죽이지 말아요 나를 죽이는 건 더 힘들어 더 힘들어 그런데 순교는 나를 죽이는 거거든 영적으로 순교하든지 육적으로 순교하든지 가정에서 순교의 삶을 살든지 직접 칼에 순교를 당하든지 이게 내 힘으로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이 베드로부터 죽음을 초월하고 나가서 전도하면서 나를 잡아 가두고 죽이라는 거예요 요즘도 전도하면 전도 못하게 막 경찰도 오고 막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죽여 죽여 그래도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 충만 받고 앞으로 더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마귀들 동성애 영들 이들을 이길 주사파 영들 공산주의 영 이길 길은 전도밖에 없어 전도밖에 더 나눠서 전도해야 돼 거대하게 이 광주 대보구마 전도 초청주일 그런 걸 막 1년에 몇 번씩 해서 전도의 바람을 일으켜야 돼 그래야 이 귀신들을 몰아낼 수 있을 것 같아 목숨을 걸어야 돼 내 목숨을 걸어야 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베드로처럼 성령 받고 나가서 전도를 하냐 순교신앙으로 승리하려면 천국은 이 땅보다 억만배 나은 것을 항상 알아야 돼 천국은 이 땅보다 억만배 생생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거는 재작년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는 70살에 천국으로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 교단의 장로교 통합이거든요 제일 큰 교회 서울에 그 교회에서 우리 통합 측은 자녀에게 교회 세습하지 않기로 다 총대들이 모여서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도 나도 절대 세습 안 한다 그래 놓고 재작년에 은퇴하면서 세습을 시키더라고 그것도 꼼수를 부려가지고 그냥 세습보다 더 모양새가 안 좋아 누가 봐도 다 알지 아들을 교회를 하나 세워줬다가 나중에는 합병해가지고 합병은 세습 아니다 그러면서 그래 주태를 부르더라고 너무너무 존경했던 목사님인데 그래가 내가 아마 죽고 싶더라고 목사는 은퇴하자마자 죽어야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하나님 나는 70세 되면 은퇴하고 바로 천국 가도록 좀 내 생명을 좀 걷어주세요 그래 작년에는 아휴 그거 안되겠어요 10년이 너무 긴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올해 말에 내 생명을 걷어주십시오 금년에 와가지고는 더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오늘 천국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생명을 오늘 못 죽으면 이번 주 안에 내가 천국 가도록 이번 주에 안되면 이번 달 안에 내가 천국 가도록 내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나는 이제 그런 거는 좀 초월이 된 것 같아 나는 오늘 죽을 준비가 다 돼가 있어요 나는 오늘 죽어도 돼 그리 끼는 게 하나도 없어 나는 보니까 모든 걸 다 이룬 것 같아 이제 자녀들도 다 성장해서 다 자기 갈 길을 가고 가는 거야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그러면 사모는 아내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 내가 그 기도 해봐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죽으면 우리 아내가 불쌍해서 걱정하지 마라 네 죽으면 더 잘 산다 그러더라고 네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했지 네 죽으면 더 잘 산다 네 자식들도 네 죽으면 더 사모엘이 된다고 저는 이제 마음이 너무 편해 다 이뤄서 다 이뤄서 나는 오늘 죽어도 돼 그래서 그렇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도 우리 교회에서 딱 한 사람 죽어야 되면 당연히 내가 죽을 거야 우리 사도행전 선교에서 딱 한 사람 죽어야 되면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죽을 거야 순교의 잔을 그 영광을 내가 받을 거야 내가 생각해 봤어 우리 조아브란 목사님은 대표고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죽으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사도행전 선교에 김명지 목사님 기도도 하셨는데 그분은 120세까지 살아야 된대 하나님께 120세 살도록 기도한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늦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늘 불공들이다가 늦게 예수를 만나가지고 지금 죽으면 안 된대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만 들고 그것도 죽으면 안 되겠어 우리 간사님 보니까 시집을 안 갔대 그래서 자기는 안 된대 내 밖에 없더라고 내 밖에 나는 이제 다 이뤄어 더 이상 바랄게 여러분 선교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추원합니다 일사각으로 나아가면 오늘 죽어도 되면 온 세상을 다 이길 수 있어 다 이길 수 있어 죽겠다는데 눈에 뵈는 게 없는데 내가 요즘 진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죽겠다는데 죽여주면 고맙지 자살이라도 해도 지금 천국 가야 할파래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주사파가 죽여주겠다는데 할렐루야지 김정은이가 미사일 쏘겠다는데 할렐루야지 여러분 오늘 선교신앙임에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죽음도 초월하고 온 세상을 다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추원합니다 승교의 신앙을 가지고 일사각으로 신앙을 가져야 자녀를 구원할 수 있고 가정을 구원할 수 있고 교회를 구원할 수 있고 이 나라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이 승교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그래야 120살까지 살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궁금해 김용진 목사님 120살 나는 가서 보검장에다 했는데 나는 오늘 죽고 싶은데 누가 오래 살지 그거는 몰라 죽고 있는 자가 오래 살까 싶어 걱정이야 맨날 죽으려고 그러니까 수명이 자꾸 늘어나가는 느낌이더라고요 큰일이야 오늘 본문 이 에스더가 말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믿음은 순교신앙이에요 일사각오신앙이에요 죽게 매서 종로로 타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면 안 돼요 초월해야 돼요 초월해야 돼요 성도는 죽기를 벌벌 떨다가 지옥 가는 자가 아니에요 비급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자가 아니에요 죽기를 두려워 떨다가 밀망하는 자가 아니에요 죽음을 초월하는 자 일사각오신앙으로 오늘 죽어도 돼 나는 그러면 온 세상을 다 이기고 이 나라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36장